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리언즈 여러분. 코리안 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회화 표현 하나 알아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딱딱 말라 떨어지지 않아서 영어식 표현으로만 사용이 잘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배우지 않고서는 잘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는 그 단어를 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단어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풀어나가고 우리가 이 표현을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말로 그 직역이 좀 되기 힘들고 정말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인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오늘 알아볼 표현은 바로 이 표현. 짠! 자 먼저 이 줄임말, 약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Oh, he is a SJW. SJW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럼 SJW 먼저 한번 들어보셨나요? SJW가 뭘까요? 아, 쟤는 왜 뭔 SJW니?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명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Kim님.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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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 warrior. 급하게 쓰셨나 봐요. 자, Kevin님. Social justice warrior 나왔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줄여서 좀 많이 써요. 인터넷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다 보니까 보통 줄여서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 SJW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짠! 이 단어인데요. 아까 정답 나왔죠? Social justice warrior. Social justice warrior.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뭘까요? 일단 소셜이라고 하면은 약간 소사이어티에서 나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거고요. Justice라고 하는 거는 정의예요. 정의. 정말 올바른 것. 정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Warrior는 여러분들 게임하셨으니까 좀 아실 거예요. Warrior. 뭔가 이렇게 뭐 군사, 병사, 전사. 그런 사람들을 Warrior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Social justice warrior라고 하면은 뭔가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라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말 좋은 뜻인 것 같은 뭔가 민족 투쟁을 하는 정말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될 법한 그런 단어인데 그게 옛날에는 그런 진짜 원래 의미 그대로 진짜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전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좀 변질이 돼가지고 좀 안 좋은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Social justice warrior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단 정확한 뜻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옥스포드 사전에 있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옥스포드 사전에 있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Definition of Social Justice Warrior in English이라고 해서 Social justice warrior가 일단 주황색으로 noun이라고 되어 있죠. noun이라는 것은 명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 어떤 물체를 뜻하는 그런 명사로 사용이 되는 단어이고요. 초록색으로 Derogatory, Derogatory라고 써져 있는 게 있죠. Derogatory라고 하는 건요. 약간 좀 경멸적인 뜻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이 되는 이런 단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가 Derogatory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Derogatory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Informal이라고 해서 비격식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진짜 어르신이나 아니면 이렇게 교수님하고 자리를 갖춰서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이런 말을 잘 안 쓰고요. 친구끼리 편하게, 격식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해서 Informal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유의점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써주었어요. 그래서 경멸적이고 약간 비격식적인 말인 이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초록색 밑에 보면은 이제 옥스포드 사전에 뜻이 있는데 A person who expresses or promotes socially progressive views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A person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거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사람이라는 건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보았고 이제 뒷부분에 socially progressive views 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socially progressive views는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보적인, 준보적인 시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progress가 원래 나아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progressive라고 하면은 원래 좀 나아가는 게 좀 진보적인 그런 거잖아요. 진보가 솔직히 나아가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이 뭔가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그리고 view는 우리가 보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우리가 보다라는 뜻으로도 동사로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시각이라는 명사로도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뭔가 진보적인 시각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보았더니 expresses or promotes 한대요. 그래서 express는 우리가 expression이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거 동사로 바꿔서 express라고 하면은 이런 시각을 표현을 하거나 or 아니면은 promote 한다. promote는 우리가 promotion 알죠? promotion이 우리가 장사 잘 되게 막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동사로 바뀌면은 promotes가 되어서 뭔가 그런 시각을 이렇게 도모하다. 그렇게 더 막 계속 알리고 뿌리려고 한다. 그런 도모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 person who expresses or promotes socially progressive views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시각을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을 social justice warri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옥스포드 사전에 써져 있는 사전적 의미인데요. 이건 좀 약간 이렇게 중립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멘붕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한글, 한글 의미를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잠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라고 이제 풀어놨죠? 자, 보시면은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변질됐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마하트마 간디, 마친 루터킹 주니어와 같은 20세기 후반에 사회 정의 운동가들을 잃으던 중립적 혹은 긍정적 용어에서 유래되었다. 자, 2011년 트위터에서 처음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원래 의미를 잃고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게이머 게이트 논쟁 동안 부정적 의미의 사용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특히 사회적 자유주의, 문화적 포용성, 페미니즘뿐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관점들을 향해 사용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이 이제 우리말로 흔히 말하는 요즘 프로불편러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네, 프로불편러. 프로불편러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게 불편해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ER이라는 걸 붙이면은 그러니까 플레이를 플레이어라고 붙이면은 플레이하는 사람으로 되듯이 불편러라고 하면은 불편해 ER을 붙여서 불편해하는 사람. 근데 또 프로페셔널 불편러라고 해서 프로로 진짜 정말 직업적으로 완전 열심히 불편해하는 사람을 프로불편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프로불편러라고 하는 신조어가 영어에서는 social justice warrior라고 사용이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프로불편러라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좀 요즘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들 좀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신조어가 되었는데 그래서 social justice warrior의 그런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뭐 페미니즘 아니면 뭐 인종차별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실제로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데 잘못이다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합쳐가지고 막 계속 뭔가 시위 같은 걸 하고 이제 비난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social justice warrior라고 하는데 언제 social justice warrior가 이렇게 확 올라왔냐면은 예전에 이제 게임 같은 거 아까 게임, 게이머 게이트라고 아까 위키피디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게임 캐릭터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소셜 자스티스 워리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게임 캐릭터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여자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자 캐릭터들은 이렇게 왜 항상 옷들이 노출이 너무 심하냐 여성 캐릭터들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성적으로 그렇게 소모적인 그런 이미지로 사용을 하느냐 이거 나만 불편한 거야? 하면서 게임 개발자 나와! 게임 개발자 내려와! 라고 하면서 이제 확 이제 붉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니면은 이렇게 엄청 뭔가 강한 캐릭터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머슴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유색 인종인 캐릭터로 많이 사용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가 막 흑인 캐릭터들은 뭔가 강하고 막 이렇게 뭔가 괴물같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스테레오 타렛적인 그런 흑인 캐릭터에 대한 그런 게임 캐릭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보고 아니 왜 또 흑인은 항상 그런 이미지로만 게임 캐릭터를 만드느냐 이거 나만 불편한 거예요? 게임 개발자 나와! 디자인한 사람 나와! 내려가!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로 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라는 거에 또 다른 예시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게임 쪽 말고 이제 또 영화 쪽에서 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영화 쪽! 그리고 또 영화 캐릭터 보면은 또 그런 흑인 캐릭터, 백인 캐릭터 그런 거에 대한 좀 예민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 백인만 그렇게 등장을 한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백인만 등장을 해도 이상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니었는데 또 이제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왜 이 영화는 백인만 등장을 하냐? 흑인 차별하냐? 이러면서 이제 감독을 엄청 비난을 하면서 이제 감독 이제 하차하라! 감독 이제 그만 둬라! 하면서 이제 막 엄청 불편해하면서 계속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상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 이것도 뭐라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정말 잘못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퍼지다 보면은 진짜 어? 그런가? 진짜 백인만 나오는 거 차별하는 건가? 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합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일이 더 커지고 진짜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네 그런 발언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건 정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보통 어디서 프로 불편러 이런 사람들을 보았나요? 웅스님 빌리님 DM에서 봤어요. 제가 이 단어를 최근에 저도 알게 됐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도 원래는 이 단어를 자세히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어떤 영국인 분께서 저한테 이제 악플을 남기는 분들을 보고 어 쟤는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다. 어 쟤는 SJW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아 SJW가 뭐야? 라고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았죠.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게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라다. 워리어다.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저한테도 좀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가 와요. 저는 이 영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어를 함께 그냥 공부를 하는 채널이니까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가 않는데 제 원래 코리아 밀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의 분들의 사투리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지역 사람인 그런 영국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아니 왜 우리들을 막 흉내를 내면서 막 놀리냐 아니 이거 지금 막 인종차별 하는 거 역인종차별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막 공격을 막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전사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그냥 방패를 들고 그러려니 팅팅팅팅 그냥 튕겨냈지만 그렇게 좀 오시는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우리 영국 영어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뭐 우리는 너희 한국인 가지고 막 그런 인종차별 안 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런 뭐 영국 영어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 조롱을 하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막 비난을 막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이런 예시로 들 수가 있고 다행히도 이제 다른 영국인 분들께서 아우 제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댓글은 밀려나고 자정작용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또 화목한 댓글창이 되는데 그렇게 좀 등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뉴스 같은 데서도 가끔씩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 뉴스에서 봐도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라고 한글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은 뭔가 사회적인 그런 이슈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의 그럼 예시들이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제가 명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He's just a SJW. He's just a SJW. 이게 실제로 말을 할 때는 SJW라고 보통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보통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할 일이 많으니까 인터넷상에서 채팅창에서 이야기할 때 아니면 문자 주고받을 때 He's just a SJW. He's just a SJW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풀어가지고 He's just a SJW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걔 완전 그냥 풀어 불편러야 아니면은 아 얘는 무슨 뭐 이런 것까지 다 예민하게 반응을 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이거는 되게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한다고 아까 사전에 Dereogatory라고 해서 좀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친구한테 그렇게 너무 가볍게 쓰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떻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진짜 이제 또 소셜저스티스 워리어가 또 여기 만약에 나타났다 하면은 아니 왜 She가 She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데 왜 He라고 쓰나요? 지금 남자 비하하는 건가요? 프로 불편한 남자만 있다 이건가요? 나만 지금 불편한 거예요? 유튜브 하차해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말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SJW 소셜저스티스 워리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말로 잘 직역을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다른 뜻이 있는 영어식 표현, 영어식 단어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소셜저스티스 워리어 이런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맞닥뜨렸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다음에 한번 써먹어보실 일이 있을 때 써먹어보시면서 까먹지 않도록 잘 떠오르게 한번 잘 써먹어보시고요. 빌리 라이브 스트리밍 목요일 밤 11시마다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라이브 와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빌리언즈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땡큐, 바이! 땡큐, 바이!